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김선비는 늘 부상에 시달리면서도 팀이 어려운 시기에 꾸준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통산 타율 3할의 능력자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베테랑 내야수 김선비는 올 시즌 규정타석을 채운 팀 내 타자들 중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타율 3할이 푼 134안타로 다시 한번 뛰어난 컨택 능력을 뽐냈습니다. 2008년 기아에서 데뷔한 김선비는 올해까지 꾸준히 자신의 타격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통산 1509경기에서 3할 3리의 고감도 타율을 기록하며 1506안타를 뽑아냈는데요. 타순을 가리지 않고 맹탈을 휘두르며 15년간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습니다. 김선비는 2020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데뷔 첫 fae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4년 40억 원의 기아 잔류를 택하며 프랜차이즈 스타의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수비에서도 이름값에 걸맞은 기여도를 유지해온 김선비는 fae 계약 첫 해인 2020 시즌부터 이루수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10년 넘게 유격수로만 출전한 그이지만 생소할 수 있을 법한 이루수 자리에서도 빠른 적응력을 발휘했고 유격수 박찬호와 함께 키스톤 콤비로 활약하며 올해까지 4년간 내야를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어느새 4년의 시간이 흘러 김선비는 이제 두 번째 fae 권리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3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기아에서는 아직 그를 대체할 자원이 올해까지도 마땅히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선빈의 대체자원으로 손꼽았던 김규성은 올 시즌 초 진롱코리아를 다녀오면서 주목받았지만 올해 보여준 모습을 종합해보면 성장하지 않은 타격과 불안한 수비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며 김선빈의 백업 이루수로서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자가 나타나야 하지만 구단의 기대와는 다르게 김선빈이 빠질 경우 이루수가 무주공산이 될 확률이 높아진 기아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서 김선빈과 재계약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됐습니다. 현재 기아는 김선빈에 앞서 16일 포수 김태군과 3년 총액 25억 원의 bfa 단연 계약을 완료하며 일찌감치 다음 시즌 준비에 착수했고 또한 쇄골골절로 수술에 회복 중인 최영우와의 재계약도 남겨져 있으며 김선빈도 재계약을 추진해야 하는 순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둘 선수들 말고 내년 시즌 구상을 위해 fa 시장에 나오는 선수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상황에 기아는 이루자리에 누굴 안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제대 후 빠르게 팀에 녹아드는 최원중과 커리어 하이에 접어든 박찬호 타격과 수비에 눈을 뜬 김도영 그리고 나성범과 최영우 뒤를 받쳐주는 하위타선이 살아난 올해 최대한의 전력노수를 막아야 내년 시즌 대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텐데요. 과연 기아는 재계약 대상 선수들을 어떻게 잡고 fa 시장에서 또다시 큰손으로서의 역할을 할지 시즌이 끝난 기아는 이제부터 구단과 선수간의 치열한 스톱 리그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